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기 사리 욕심을 챙겨야 되는 사주 앞에 돈이 있으면 뒤로 숨겨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관리 잘해야지 틋덜미 잘 비싸 내 입 닫아야지 근데 나는 막 억울하고 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뽐떼하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있게 성공하려면은? 사주 자체가 초년에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말년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우리 재벌가 선생님께 와서 내가 지금 운이 좋은지 진찰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진찰을 해주면 받아들은 환자는 내 상황에 우선만 생각을 하고 의사 말을 안 듣지. 초년복, 천년, 중년, 말년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닿아서 대박 지갖고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년에 쪽박 차는 사람도 있고. 사실 말년에 쪽박 차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선택해서 가느냐고 말년에 쪽박 차는 거예요. 아까 의사 비유를 해주셨는데 병원 의사 말을 잘 들으면서 왜 우리 무당 선생님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 그런 분들은 자기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 상담하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칠 때 벽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은 운이 안 풀리죠.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주의만 생각하니까 낱말에 귀가 안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 지금 현재도 못 벗어나는데 무슨 앞으로 대박나고 좋은 일이 있겠어? 받아들인 사람들은 잘 될 것이고 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말 안 든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정말로 살고 싶고 진짜 간절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10만 원을 줬으니까 내 원하는 내 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라. 그러면 사례부묘 판단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참 어떤 고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시고 박씨네요. 1952년생입니다. 용띠구 임진생 73세네요. 생일은 2월. 2일생입니다. 사주 자체에는 상당히 고집이 좀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금전도 손으로 지락배락한 그런 형국이고 남한테 지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대촉 갖고 또 자기가 활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가만 있지는 않아요. 활동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 가정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이 드는 형국이었단다. 그 과정을 많이 겪고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한테 꽃이 되든지 잎이 돼야 되는 사주. 그래서 음변도 좋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갑자기 웃기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한 많은 사연 없는 사연 곡절이 또 있었다. 초년이나 그 3, 40대는 잘 갔을 거예요. 3, 4년 전부터는 이 사람도 뭔가 막힘이 있어야 되고 구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막히는 범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살아도 이분은 그런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의 말년에는 어찌 보면은 잘 나간다고 봐야 되지. 올해 운 자체는 3제라서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활동을 하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아 뭐 대의적으로나 본인께서 많이 움직여야지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세요? 어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좋은 면 나쁜 면이 보이는데. 어떤 걸로 보이세요? 좋은 면에는 많은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호응을 하고 좀 자기가 주장이 돼서 움직여야 되고. 나쁜 면에는 욕심이 있고 남한테 지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살의 욕심을 챙겨야 되는 사주. 이분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년에 흥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얘기지. 사실 아까 저희가 초장에 얘기를 했을 때 말년에 망해버리면 안 좋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렇죠. 선택에 의해서. 왜냐하면 바람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느 명예나 사람이나 이런 기복은 없지 않아 있어. 4년, 3년 전부터 운이 금전이나 인간이나 구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동서나무이 막혔다면 내가 갇히든지.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딱 자르면 고집세고 아집세거든. 그런데 상당히 영악한 사람. 영악하고 돈에 대한 욕심 많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나 관제나 구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달달달 다리가 달달달 떨고 하체의 힘이 없고 기운도 다 빠지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내가 속에 있는 말 남한테 다 말 못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 앞에 돈이 있으면 뒤로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 구설이 나야 되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야 되고 힘이 없고 이제 머리는 꾀가 조절아서 꾀가 조절아. 아프다 하고 딱 그래야 되는 거다. 지금 그분의 마음과 상황을 조금 대변해도 지금. 직성이 그래.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런 게 안 보이다가 말년에 자기가 선택을 어떻게 잘못된 거잖아. 그치? 자기가 보고 있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지. 이분은 그런 성향이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면회 왔나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되게 상황까지 묘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구멍 안에 이렇게 보고 싶다. 근데 나는 막 억울하고 분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 그리고 손이 달달달 떨리고 뒷걸이 당기고 뒷덜미 잡히지? 뒷덜미. 잘 먹고 잘 살 때 관리 잘해야지 뒷덜미 잡혔어. 관제 미술의 12공사에 막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가 바짝 바짝 앞으로 다니고 이래. 내가 다 말을 할 수 있나 말 못하지. 다 말 못하는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다 말을 하느냐고. 내 입 닫아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전서를 들었고요 선생님. 정말 연검하십니다 선생님. 이분 누구시냐면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아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따닌 분이시고 우리 대통령을 하셨다가 탄핵 되신 분이시죠. 네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도 있으셨던 분이세요. 네네. 지금 모든 거를 다 함축시켜서 선생님께서 지금 다 점사로 표현해 주셨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듣는 동안 말없이 그냥 경청함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거지. 소년에는 잘살하고 부모덕이 있고 있지. 자기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자기 선택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가 선택을 못한 거지. 모든 걸 이렇게 다 점사로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연검하고요 선생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구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활동을 좀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기는 움직이지. 그래도 항상 이분 같은 경우는 자중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빌고 사례도 공줄이 있고 바람이 있는 집안이잖아. 머리가 자꾸 아프다 하잖아. 왜 아프겠어. 그러면 조상에서 그런 곡절이 있는 거야. 머리가 자꾸 아프잖아. 이분은 필히 조상님들을 잘 좀 성기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숭배를 하잖아요. 요즘 무당한 세계에서도 다 숭배를 할 수 있잖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영감한 장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